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비행기 바로 위에 날라가 못봤냐? 못봤어. 여행하자. 뉴욕, 런던, 파리, 스페인. 어? 워스테라가 캔슬됐어. 아프겠다. 여기가 스페인인가? 오 이쁘다 근데. 부엌 컨셉인가 본데? 하나 더 φτι우봄. 설탕이 닮아. 하나 더 해서. 다시 누워주시고. 멘트는 다리. 아기 두세. 고고나는 있어야 돼. rigisi아. 어색. 여기가 파리겠지? 약간 모래? 모래 아니냐? 어? 바닷물이 약간 황톡빛인 것 같아 여기가 3층이었지 아 런던 야 아니면 배도 고르니까 그냥 테이프에다가 마셔 오우 슬프해 오우 슬프 오우 슬프 오우 슬프 오우 슬프 뭐 하나 해줘 저거 뭐냐 아아 바람이 잘 많이 불어요 오우 슬프 가자고 오우 슬프 오우 슬프 사진빠를 잘 받는다 내가? 어 실제로는 편집할 때마다 내가 드는 생각이 와 이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싶었는데 실제로는 턱손이 없는데 사진을 찍으니까 턱손이 어 지금 없어졌다 아 없어졌어 어 지금 생겼어 탁 이게 남으니까 좋은거지 그치 보험료 내는거 아깝잖아 아 잠을 못 잤다네 별로 안납니다 강 중심으로 들어오니까 바다 중심으로 들어오니까 다리 중간쯤 오니까 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나 바람이 있어 가 가자고 하하하하 개 각부된거 같다 얼마 뽑았냐 30만원 우와 와 와 와 너무 큰거거든? 진짜 크다 야 근데 패키지를 이렇게 해서 오나봐 이렇게 이렇게 너무 아름다워 역시 코스트코가 좋아 진짜 차를 집에 있긴 한데 아 네 여기로 홍길뿌딩입니다 이게 뭐야 위스키 뭐 나는 샛빙 모든게 다 샛빙 우리의 op Battle 수산 차이의 독몰이 된다며 전국 현실에서 유혹기 채도 저기서 볼만하던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